손태진은 현재 한국 미디어계에서 주목받는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 중 하나로 그의 음악과 인격은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그의 능력은 모든 연령층의 팬들을 매료시키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열정과 진정성에서 기인하며 항상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적 접근법을 통해 팬들에게 신선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손태진의 무대는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를 더욱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함과 친절함으로도 유명하며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손태진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도 한국 음악계에서 그를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손태진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적인 롤 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태진은 그의 음악과 인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음악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의 앞날이 더 큰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손태진,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